전기지allah 3대 1 2 3 4 1 2 3 4 It's It's The time Who 되면 It's The time 5, 6, 7, 2, 1, 2, 1, 2, 1, 1, 2, 1, 1, 2, 1 1, 2, 2, 1, 2, 1, 2, 1 웃음에 탈락입니다. 자 빨리 빨리 해주세요. 두 발자국 할 때 손을 해놓고 세 발자국 할 때 팔 뽑으세요. 일으세요. 자 프로칼 하고 위로 다섯 발자국 프로칼 무릎까지 내리세요. 자 다시 한 번 더 순방으로 해야죠. 자 손동 구동 시작! 넷 넷 대조림이 박자 맞춰주면서 하세요. 넷 더 스키 세 발자국은 두 발자국 남았죠. 두 발자국은 두 발자국으로 자 그대로 2번 부터 9번까지 그대로 하세요. 백 맥 넷 번 번 괜찮아 괜찮아. 뒤에 프로폴로 맞추세요. 넷 번 손으로 너무 빨리 해도 안돼요. 잔용이 말했어요. 실수했다가 그렇게 멀리 만지면 탈락입니다. 그대로 넘어가세요. 뒤에 사람들 2쪽 대기하세요. 1쪽 끝날 때까지. 1쪽 다시 하세요. 아니 넌... 너는... 아니 나 대기하고 1쪽이라는 걸 알았어. 아 사람을 빵구름 채취했는 것 같아. 계속해! 계속해! 여러분들 실수했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딴짓하고... 딱 하세요 하고 하면... 그대로 편안해진다. 그... 실수해서 계속 하세요. 1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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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해봐야지... 훈련이 됩니다. 자... 가끔 무릎까지 내리세요. 무릎 가락할 때... 1번... 뒤로 다섯 발자국이 크기 때문에... 앞으로 세 발자국 가도... 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. 뒤로 가는 거를 줄이세요. 그러면... 9번 하는데... 한번도 중단이 안맞잖아! 맞춰야 될까리야 그러면... 뒤로 복부를 조절해야 될까리야... 앞으로 세 발자국하고 뒤로 다섯 발자국 하는데... 한번도 중단이 안맞잖아. 지금 거리가... 계속해! 멜! 멜! 더! 안 하고 있어요 지금... 뒤로 복부를 줄이라고... 탁수 발자국을... 아무튼 앞으로 큰 대가 얻었지... 그렇지... 또! 더! 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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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만약에 실수하면은... 앞사람한테 양이 고갖고... 어깨! 하고 하든지... 아니면 실수한걸 갖다가는 모른채 하고... 굳어가든지... 하잖아요... 자... 마지막 팔 맞추고... 다시 이제... 손꼐하고... 꼬작하 해야지... 자... 늘 뒷걸음이 크니까... 앞걸음이 지금 굉장히... 부족하잖아... 꼬작하다고... 일어서고... 뒤로 다섯 발자국... 시작! 어허! 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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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... 바로 손 떼어 들어간다... 꼬작하여... 뒤로 쓰고... 뒤로 다섯 발자국... 인사하고... 다섯 발자국... 다섯 발자국... 다섯 발자국... 아련! 두근 kick... 덹굿... 부드럽 있네... まぁ... 한번 끓기겠습니다... 잘 들리게 시작ham... especially 오! 으 investig 다 산단했는데 보시면 왔다 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오죠? 네.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죠? 네. 앞으로 가는 복붕이나 뒤로 가는 복붕이 인정해야 됩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팔 맞추고! 팔 맞추고 손뼉까지 합니다. 자. 이러세요? 자. 위에서. 자. 쭉 앞으로 그렇지. 위에서. 자. 주먹 위에서. 길까지. 짱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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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안되나? 연습해보자 배움때로 파울링 연습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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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머리를 시작해보자 알았나? 다시 삽고가서 손꼐하고 여기서 칼거리는 항상 주먹사이 하지매 하면 바로 시합시작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치기나 손목치기 허리치기를 다 도용해서 시합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? 하지매 뒤로 불었을때 체격이라도 하고 둘 일정 어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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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팡팡 머리 치고 남대왕으로 머리 들어갔잖아요 그럼은 잔신을 취합니다 머리치고 잔신을 취합니다 아니면 상상하게 몸파에 가보면 팔을 눌러보세요 손목도 있고 허리를 띄고 있다. 그렇지. 침과 동시에 타깃 부위를 받아야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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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원래 다리로 갑니다. 원래 다리로 가십니다. 호흡, 문화, 입장. 손뼈하고 일어서고 그리는 항상 손뼈할때도 그리를 맞춰주세요. 하지만! 예! 그렇지. 단심 더 빗게. 꽉! 끝! 끝! 단심을 채우라고 했지. 쳤으면. 뒤로 물어 쓰세요. 하지만! 예! 시! 시! 저게 잘 좋을듯. 접히는 3단위 타는. 예! 예! 끝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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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타 맞추고, 다시 전화주세요. 네. 멜러리! 예! 다 맞추고! 뒤로 물어 쓰지, 찬양화. 네! 예! 아! 아! 10시 일정 1001 삼십 당신로 이러한 시간에 공격밖에 없어 당신을 찌른 후에 당신을 취하면 당신을 못 본 경에 네, 치고 나가보자 네, 하고 딱 잔신 취해야지 지금 세 번이나 쳤는데 잔신 안 쳐서 버튼 안 쳤지 아이고, 어깨 아프다 그만 때리기엔 네가 많이 들었는데 잔신 안 취해서 치고 자, 지훈이 어깨에 힘 딱 주고 배에 힘 주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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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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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사